사회복지법인 불곡토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친환경 녹색복지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금복지관은 부산불교환경연대와 부산경실련, 동의대사회복지학과와 공동협약식을 열고 환경보호와 친환경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류광열 계금복지관장은 녹색복지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미생물이 포함된 EM 만들기, 찾아가는 급식소, 재활용품 활용 거리 만들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측은 녹색복지마을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복지관의 에너지 소비량이 연 5%가량 감소하고 지역사회의 친환경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